정의와 부정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나 뻔뻔한 시대죠. 2022년도 4.15 총선에 대한민국의 헌법 비견인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우리에게 사실과 진실을 정언하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사실과 진실을 정언하는 것도 아니고 공병호가 사실과 진실을 정언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출발점은 선관위가 당선자의 낙선과 당선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은 후보별 득표수라는 선거 데이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2022년도 전국의 4.15 총선의 차이값이지 않습니까? 전남, 전북, 광주를 빼고 나면 기막힌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편투표에 손을 댔으면 미래통합당의 마이너스 16%가 훔친 겁니다. 마이너스 16%가 가져가 버린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참가자수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17%까지 쑤셔 넣어준 겁니다. 우편투표를. 이런저런 선거 데이터가 발표가 돼도 대통령 이하, 국힘당 이하, 대법관 이하 모두가 침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천불 안 받겠습니까? 이게 천불 안 받겠습니까? 이렇게 하도 뭐죠?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어린 이준석과 하태경은 길길이 날뛰면서 뭡니까? 선거 문제없다고 그렇게 날뛰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이름 그는 대열에 써야 되고 이준석과 하태경은 저보다 젊으니까 살아가야 될 날이 기니까 좀 오른쪽에 써야 되는 거죠. 올바른 쪽에. 표를 이름 얼마나 훔쳐갖게 이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 4.15 총선에서 우편투표에 얼마나 표를 이동시켰는지 미래통합당은 13%까지 이런 표를 이동시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3% 총 합쳐서 26%까지 이런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관내, 관외를 합쳐가지고 여러분들 4.15 총선은 25%가 전국평균입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 표를 이동시켜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당선자의 표를 몰아준 겁니다. 이거는 뭐 제야 전문가의 주장도 아니고 공병호의 주장도 아니고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별하기 위해 사용한 선관위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광주, 광역시와 전남, 전북을 제외하면 딱 여러분들 뭡니까? 좌우대칭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에서 12%를 빼앗고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플러스 13%, 13%를 더해 준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뭐죠? 얼추 25에서 26%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표를 이렇게 이동시켜버렸지 않습니까? 표를 10% 빼앗고 10%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10%를 빼앗고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를 표를 던진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표를 세는 사람이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뭡니까? 한 10에서 15% 빼앗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뭐죠? 10에서 15% 돼지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전국을 다 뭐죠?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의 아주 소수의 일부 지역을 빼고 전문에 이야기했던 민형배 의원 광주 광역시의 그분은 뭐 거의 조작이 없었더구먼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했는데 이걸 고치고 안 넘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고치든 고치지 않든 간에 뭡니까? 제 개인적인 이익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걸 고치지 않고 갔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야기죠. 선거마다 뭡니까? 선관위를 장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20년 30년 50년을 해먹을 건데 그럼 특수계급이 생길 것이고 국민들은 뭐죠? 세금을 통해 조세 준조세를 통해서 약탈을 당할 거고 그 나라가 붕괴 안 하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다 웬만한 국민들이 다 여러분들 침묵하고 대한민국 기독교계도 다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독재에 저항했던 기독교도 다 여러분들 뭐죠? 침묵하고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뭐죠? 그런 종교인들도 다 뭡니까? 개인이 이게 함몰돼서 다 침묵하고 대형교사 목사님들도 다 침묵하고 한국은 저항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항의 문화가 한국인들은 바뀐 겁니다. 세월이 흐름은 모든 게 다 바뀌죠. 어떻든 그 동네 사람들은 아이들 교육을 장악해가지고 비판정신과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더라도 별로 신기해할 것 같지 않아요. 나이 든 사람 빼고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무도 뭡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심지어 신임 대통령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는 길이 뻔한 거예요. 저항을 해도 뭡니까? 이걸 고칠까 말까인데 모든 사람들이 뭐죠? 부정성, 은폐론자의 대결에 다 속속 합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준석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문제없다. 길길이 날드는 애 있죠. 이게 37세입니다. 이게 2022년도 지방성의 노원구청장 선거입니다. 9%가 이런 표로 움직인 겁니다. 마이너스 9% 플러스 9% 이게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14%까지 뭡니까? 표를 밀어줬지 않습니까? 윤석열 함께 13%까지 여러분들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서 빼앗은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선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준석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이준석 선거 결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표를 가져갔죠. 14%까지 뭡니까?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사전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에 13%까지는 빼앗아가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뭡니까? I am 조작, I am 사기, I am not 선거, I am not 투표라는 이야기를 이게 선거되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2아 전문가가 아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림표는 신민 D님이 그려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11%까지 뭡니까? 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문재인이 당선됐던 2017년 해운대구의 대선 결과입니다. 홍준표가 뭐죠? 10%까지 빼앗기고 문재인이 13%까지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에서 2017년부터 실시된 모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전산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 선거 데이터를 만든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냥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이 정도가 알려졌으면 나라가 뭡니까? 경천동정해가지고 이걸 고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고칠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조선의보를 보니까 사슬에 혁신 싹을 자르고 범법자를 몬 정치인 검사들 부끄러운 줄 아냐? 조선의보는 훨씬 큰 것이 뭡니까?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건 거죠. 선거 부정이라는 것은. 선거 부정에 여러분들 조선의보가 철두철미하게 침묵하고 중앙일보가 여러분들 침묵하고 동아일보와 침묵하고 다 침묵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가게 되면 본인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그걸 그대로 다 본인들이 받고 있다. 죄값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조선의보 오늘 사슬 제목 보면서 너희는 제대로 하고 있냐? 타다를 가지고 정치인과 검사들이 한 것이 물론 잘못됐지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선거 사기 문제에 침묵하는 조선중앙동화가 그 죄값을 앞으로 얼마나 치르겠냐? 이들이 이야기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뭡니까? 핵신의 싹을 자르고 민주주의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뭡니까? 범법자들을 조선의보가 침묵하는 겁니다. 동아일보가 침묵하는 겁니다. 조선의보가 침묵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참 뭐 지금 이제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오랫동안 익숙했던 대한민국 사회는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세월이 오려면 모든 것이 다 변하죠. 바뀌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젊은 사람들의 침묵이나 젊은 사람들의 그런 비판적 사고의 그냥 부재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그 동네 사람들이 한 20년 정도 교육을 통해서 참 젊은 사람들을 많이 잘 바꿔놨다 잘 바꿔놨다는 부분에 좀 어폐가 있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체제라는 것은 공기와 같고 물과 같습니다. 모두가 다 그 체제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난 고통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이게 어두워가지고 그 고통이 와봐야 고통인 줄 알죠.